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임원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템블러지움, 이문이온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107가지 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돈에 관한 원칙을 5장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부자처럼 생각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돈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는 별이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 천박한 사람, 영리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부터 자격 미달인 사람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남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자격이 있어야지요. 아직 모자라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지요. 돈이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돈에 대한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2.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는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요. 이제 차분히 앉아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를 벌어야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겨냥할 수 없고요. 목적지가 없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가늠할 수 없고요.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3. 실천 목표를 정하라. 먼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지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고 목표한 부를 얻으면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생각했다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뭐 쇼핑몰 회사를 차려서 40살까지 100만 달러를 벌겠다. 이런 식으로요. 4. 일단은 입을 다물어라. 이제부터 작은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요.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계속 부의 원칙을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떠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가야 가장 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 게으름 부자는 없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게을러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배우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삶의 최우선 과제로 전심전력할 각오는 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돈의 주인입니다. 부지런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이고 승부욕이 있는 사람, 더불어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궁리 중이라면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인데요.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에 돈을 쓰며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 돈은 정말 만악의 뿌리인가? 의심스럽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돈에 관한 믿음은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믿음도 버려야 하고요. 걸림돌이 되고,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돈을 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가차없이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가령 이런 거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될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믿음은 버리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믿음들을 적어야 합니다. 돈은 괜찮다. 돈을 바라는 것도 괜찮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부에 이르는 길이 한결 가까워지게 됩니다. 8. 부는 보상이 아닌 결과이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돈은 지혜와 수고에 따른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자격 여부를 따지거나 얼마나 착한지 심사해서 주는 상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기술, 노력의 결과입니다. 9.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 돈을 벌고 싶은 이유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알았다면요. 이제 그 필요를 채워줄 대안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천 목표를 세우고요. 그것을 은밀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글로 써서 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훨씬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10. 돈이 돈을 부른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돈은 토끼처럼 조용히 재빨리 새끼를 칩니다. 돈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데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심한 가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이 돈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새끼를 치도록 번식용 돈을 따로 떼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순수익의 기초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가 될지 결정하기 전에요 순수익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2. 돈이 답은 아니다. 돈이 인생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도 돈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문제의 치료책을 찾는 일인데요. 그 다음 그 치료책을 얻기 위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은 바퀴를 잘 돌게 만드는 기름일 뿐 엔진이 아닙니다. 13. 행복한 부자가 되어라. 두 다리 뻗고 잠자며 일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을 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됩니다. 기억할 것은요. 만일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거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돈을 벌고자 한 이유를 대물어 보아야 합니다. 14. 떳떳한 부자가 되어라.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돈 버는 일이 정당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15. 돈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다. 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산 물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번쩍거리는 새 차이에 처음 오르는 순간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한 감정은요. 우리가 산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복감은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요. 돈은 불만이나 슬픔, 불행 등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줄여줄 뿐 절대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16.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다로그의 어떤 그림의 가치가 500파운드라고 매겨져 있다고 하면요. 그 그림의 가치는요. 그 금액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어떤 것의 가격은요. 사람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훨씬 쌀 수도 있고요. 훨씬 비쌀 수도 있습니다. 17. 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부자가 될지 못 될지 현재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신문을 즐겨 읽느냐인데요. 어떤 신문을 읽는가. 어떤 섹션을 읽는가. 어떤 섹션을 지나치는가. 어떤 섹션들을 어떤 순서로 읽는가.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진지한 신문을 읽는다. 진지한 섹션을 읽는다. 시시걸렁한 섹션은 지나친다. 금융과 비즈니스 섹션을 먼저 읽는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그들의 말버릇과 언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요. 우선 돈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열망하고요. 그들과 관련한 모든 글을 읽어도 좋습니다. 인터뷰와 자서전, 정기도 유익합니다. 신문의 경제 금융 섹션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돈과 시장의 근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절대 정보에 뒤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싶다면요. 돈을 열렬히 열망하고요. 돈 졸업장을 따고 싶다면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18.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누구든 자신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만의 야망이 있고요. 누구든 보좌가 되기 위해서 힘을 어느 정도 쏟을지 계산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정합니다. 남들의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른다면요. 남의 것을 시샘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들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모른다면요. 남의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전적으로 그 돈을 번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으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일찍 일어났으며 자신이 성취하고자 한 목표에 전념하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9. 돈 관리보다 자기 관리가 더 어렵다. 부자들은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큰 희생을 치를 각오가 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관리할 줄 알며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순간의 작은 보상을 벌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통제와 기다림은 반드시 배워야 할 부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1장 부자처럼 생각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